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거지같은 사연만 가져오는 사람입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날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거지같은. 그럼 봅시다. 제목. 있잖아요. 저희 남친 부모님들이 되게 부자거든요. 일단 저희가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하면 제가 이 사람들 재산 얼마나 땡겨올 수 있을까요? 어? 야 니 남친 눈치 깠는데 수고. 원제. 부자인데 쫌팽이 남친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저희는 30대 초반 동갑내기 커플인데 남친이 되게 부자예요. 아니 정확히는 남친 본인이 아니라 남친의 부모님들이 부자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대충 봐도 가지고 있는 건물만 따졌을 때 한 4, 50억은 되는 느낌이거든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바로 남친이에요. 마치 이게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매사 엄청나게 뻑이고 여친인 저와의 관계에서도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거든요. 집도 부모님 집에서 살 거고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각자 알아서 계산을 하세요. 거기다 개인 용돈도 마찬가지고 그냥 네 스스로 해결해라 이럽니다. 허!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럼 나 임신하면 그땐 어쩔 건데 뭐 그때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따졌더니 아니 너 육아휴집 육업휴가 아뇨? 어? 맞잖아. 그럼 쉬고 있다가 바로 복귀하면 되는 거 아뇨?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저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 외에 따로 있는 본인 재산은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좋다. 그냥 부모님 아파트라도 우리가 받아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세금, 증여세, 취득세 등등등 다 내야 된다고. 아니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 관리비도 안 내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진짜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 질문이 두 가지 있으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 정정합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집입니다.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두 개예요. 첫 번째, 매사 이렇게 인간이 개선적이고 아주 작은 손해조차 절대 안 보려고 하는 남친과 제가 결혼하면 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안 되는 게 이 남자는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면 아파트는 가져와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일 나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큰데요. 남친네 부모님이 이렇게나 큰 부자인데 남친 본인은 재선이 별로 없는 경우 말이죠. 혹여나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남친 재선만 분할이 되는 건가요? 그거 못 땡겨옵니까? 혹시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결혼하기 전부터 재산분할? 끌끌끌. 어메이징하구만. 진짜. 2번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그거 뭐 증여를 받든 유산이든 뭐든 간에 그건 분할 대상이 아니죠. 보니까 저 남자는요. 개의 양아치인 네가 기생충처럼 빌붙으려고 하는 거. 이게 벌써 훤히 보이니까 미리 딱 잘라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유. 그런 꼬라지에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한다고. 개가 웃겠다. 결혼을 뭐 너 혼자 하냐? 3번. 야 마지막 진짜 어질어질하네. 어처구니가 없네. 혹시 사기 결혼하겠다 이거야 지금. 근데 이걸 어째? 네 남친 이미 눈치 까고 자기 명의로 절대 안 가져오겠는데. 어? 흐물 켜지마. 4번. 너도 참 웃긴 게. 아니 남자가 자기 부모 아파트를. 아들이잖아. 아들이 네 남친이 안 받아오겠다는데. 왜 네가 설치고 난리야? 그리고 뭐? 재산 분할? 아니 네가 거기다 기여한 게 뭔데? 야야. 됐어. 보니까 남자도 눈치 깠다. 그러니까 저렇게 철통방어하는 거지. 너 끝났어. 너 끝났다고. 5번.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대놓고 양아치처럼 내가 어디까지 땡겨 먹을 수 있나 일단 개선하는 게 눈이 흔히 보이니까. 야. 저렇게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러고. 또 거기다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복직해라.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간파 당했다고요. 6번. 야 솔직히 처음엔 남자가 너무 쫌팽이 같아가지고 나도 육 바가지로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확 식어버리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야. 아니 정말 궁금하네. 네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맞긴 하냐? 끌 끌 끌 끌. 7번. 말이야 말은 말이지. 계산 그거는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재산 분할 이지랄. 그것도 남의 부모님 재산을 말이지. 어? 재산 분할은 너랑 같이 살면서 재산이 증식된 부분들 거기서 나누는 거요. 시부모 명의로 된 집이 분할 되겠냐? 어? 하여간 멍청한 것들이 욕심까지 많아가지고 문제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논란이 좀 있어요. 원제. 원래 결혼하려 했었던 전남친의 결혼 소식. 이번에 주변 사람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된 건데요. 제 전남친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 이거 진짜 인간 아니거든요. 저랑 사귈 때 계속 파트너가 바뀌었다는 걸 무려 5년 만에 알게 됐고 당시 저희들 결혼 약속은 물론이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린 상태였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네요. 이런 거랑 살 수는 없으니까. 헤어졌죠. 5년이든 50년이든. 당시 듣기로 지랑 같은 직장 여자 직원 혹은 헌팅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꼬시고 그렇게 맨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하튼 저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 하나 더 만나더니 불과 1년 만에 결혼을 하는군요. 비록 저희가 약속은 한 상태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결혼을 좀 미뤘었는데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이 자식이 나름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서두르는 모양인데 정말 이거 겉으로는 아예 티가 안 나서 진짜 몰랐거든요. 아마 이 여자도 그건 모를 거예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 정말 크게 실감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지 같은 일 겪다가 이제야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고 뭐 조성이 도왔다 싶긴 하지만 아직도 그래요. 그때 그 더럽혀진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들어와 글 끄적여 봅니다. 뭐 제가 그 여자한테 뭐라 말을 한다고 한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가만히 놔둬야 되겠죠. 다 지 팔자니까요. 아 그지 같은 놈. 세기의 사랑꾼인 척 오만 그지 같은 연기는 다 해놓고 결국에 제 영혼을 파괴해 살해한 그 전남친 이 자식 남은 인생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이것도 워낙 뻔해서 종종 지인들 통해 들려올 그 소식만 기대하게 됩니다. 뭐 파국이겠죠. 그 사기 같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야 이번에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연기 잘하고 숨겨봐. 댓글 1번 아이고 이런 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미련 남은 거지 이 똥 멍청아. 끌 끌 끌 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하는 꼬라지 보소. 2번 헤어졌는데 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미련인가? 그거 아니면 그냥 잊고 네 인생 잘 서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신경 꺼요. 3번 아예 소식도 듣지 마세요. 그러다 괜히 쓰니 인생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4번 아니 근데 영혼살인 이거는 좀 오바 아닌가? 5번 과거에 네가 밟았던 그 똥을 다른 누군가가 또 이렇게 밟고 혼란한 가져가는 건데 그게 이렇게 많이 분하냐? 글까지 쓸 만큼? 6번 뭐 돈 잘 번다니까 그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 분명 있었겠지. 미련 같은 거 두지 맙시다. 돈에 미련 있는 게 아닌 이상 말이죠? 7번 뭔 소리야 그래도 5년이면 솔직히 개빡칠 만하지 1년만 당했어도 개빡칠 텐데 나도 지금 좋은 남자 만나는 중이라 뭐 다행이다 싶지만 그와 별개로 전남친 그 규지 같은 쓰레기 간갈이 생각날 때마다 나 저주하거든요. 8번 이거는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분노가 남아서 그런 거죠. 그지 같은 빡침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찢어밟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불곰이 아닌 것인가 만약 내가 불곰이라면 진짜 깃깔나게 찢어버릴 수 있는데 자신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뭐 두 번째 사연이야 미련일 수도 있고 여분의 분노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노 같습니다. 헤어질 때 제대로 여살 못 먹이니까 그게 두고두고 남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사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젠가 제가 아까 정말 뭐라고 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했다고 했죠. 근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결이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결의 사연을 올렸던 기억이 몇 개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 후에 남편이랑 1년인가 2년 살다 이혼했는데 그때 이혼하고 몇 년 더 지났어요. 근데 한 5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자기가 살던 전남편 아파트가 가격이 3배인가 오른 거야. 그래서 차익에 대한 자기 권리를 찾고 싶다.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보이면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